오! 뽀로로 플리퍼즈 한 박스 있지? 개개개 귀여워, 비키! 이제 하나씩 열어볼까? 비키야! 어, 서로다! 오, 비키, 워스업? 요, 텔러, 워스업? 우리 셋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이야! 어? 그건 뽀로로 플리퍼즈? 너도 있어? 나도 있는데! 진짜네! 같이 뜯으면서 놀려고 가져왔어! 맞아, 나도 끼리 플리퍼즈 있어! 오, 그래? 그럼 우리 뜯으면서 놀자! 좋지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뭐지? 여기에 이 캐릭터들이 들어있는 거지? 음, 나는 포비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귀여워! 나는 패티 나왔으면 좋겠다! 패티 너랑 어울린다! 나는 크롱 나왔으면 좋겠어! 뜯으면서 재밌겠다! 그럼 우리 뭐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플리퍼즈 거래할까? 오, 랜덤 플리퍼즈 말랑이 거래? 좋지요! 나는 안 하고 볼게! 왜, 재밌잖아! 어차피 랜덤인데! 나는 그냥 내 거 뜯을게! 어차피 랜덤이니까! 오, 그래!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재밌겠다! 나는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나도 행운의 여신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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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음, 나도 똑같은 거 낼게! 이거요! 좋아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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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여러분,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조심조심! 맞아요! 조심조심!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에디다! 귀여워! 에디! 오, 오, 오! 오! 포비 바로 나왔어! 대박사건! 진짜, 진짜, 진짜 완전 대박! 우와! 반대쪽도 뜯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손으로... 어, 어떻게 되나? 오! 오! 반대쪽은 캔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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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패티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엔 나올거야! 고마워! 그럼, 다음 거리도 기대해봅니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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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그럼 저도 이거야!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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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이번엔 진짜 패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오! 진짜? 난 아무거나 다 나와도 되는데! 다 좋아! 근데 똑같은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힝힝! 힝! 힝! 에이, 설마! 똑같은 거 안 나오겠지! 안 나올 거야! 아! 맞아! 그럼 승인 하시겠습니까? 좋! 지요! 승인! 오! 승인! 도둑! 나는 뭐가 나올지! 기대 기대! 응! 두구두구두구! 볼까요? 어! 또 에디가 나왔네! 하! 두 갠데! 두 갠데! 뽀로로다! 아! 나 뽀로로 완전 좋아! 뽀로로 예쁜 옷 입고 있어! 오! 귀여워! 뽀로로! 우와! 안녕! 난 뽀로로야! 아! 뽀로로! 그래도 안 바꿨으면 뽀로로 나오는 건데! 에디가 또 나오다니! 그러게! 안 바꿨으면 다른 거 나왔을 텐데! 근데 이게 운이어서! 이제 다른 거 나올 거야! 그러겠지! 내가 원하는 패티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아! 응! 이젠 나올 거야! 걱정만 써라! 맞아! 이제 곧 나올 거야! 또 뽑으면 되지! 고마워! 다음 거래는! 이거야! 아! 근데 너 또 바꿀 거야? 아니면 너 거 뽑을래? 흐흐흐흐!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 아! 그래도 바꿀게! 진짜? 그럼 저는 이거야! 이번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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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는 승인! 저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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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번엔 패티! 패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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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에디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진짜! 누구 누구 누구! 뭐가 나올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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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다! 오! 엄청 귀여워! 우와! 오! 패티! 아! 나한테 패티가 있었잖아! 아! 진짜 갖고 싶었는데! 난 패.. 난 에디 세 개야! 오! 아! 엄청 미안해지네! 아! 나 너무 운이 안 좋은가 봐! 어떻게 똑같은 게 세 번이나 나올 수 있지? 아! 그 정도면 오히려 운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오! 말 된다! 말 된다! 똑같은 게 세 번 나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니까! 그 정도면 운이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겠다! 아! 놀리지마! 아! 놀리는 거 아닌데! 그럼 이제 거래하지 말까? 아니! 헤헤! 설마 또 똑같은 게 또 나오겠어? 안 나올 수 있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기가 더 힘들었어라! 그치! 거래하자! 거래해! 이거요! 진짜? 거래 안 해도 되는데 하자고 하니까 된다! 이거요! 아! 이번엔 제발 패티가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에디만 나오게 않게 해주세요! 에디 빼고 다 돼요! 제발요! 제발! 저는 승인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아! 아니! 잠깐만! 저 그냥 거래 안 하겠습니다! 거래 취소! 취소! 그래! 그렇게 해! 하지 말자! 왠지 내 거였던 게 다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좋은 게 있을 것 같았어라! 반대로 생각하면 저 에디가 다 내 거였단 말이잖아! 맞아! 오비키 너의 불운을 내가 거래한 거라고! 나는 멍청해! 야! 자책 하지 마! 쏘라! 몰랐잖아! 오! 스탈라 너 자책이란 말도 하냐? 어! 한국말 천재! 서라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네! 이번엔 제발 좋은 게 나왔으면 제발! 제발! 진짜 또 에디 나왔어 통통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에디야 이건 기적이야 으아 또 에디라니 또 에디라니 우와 레전드다 어떻게 똑같은 걸 4번이나 와 운이 좋은 것 같았어라 너 오늘 복잡이 살래 소라 으아 에디가 되게 속상해 4끼도 남았어 소라야 너 내 거랑 거래할래? 거래? 진짜? 응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비키야 비키 착하다 그럼 나도 이건 내밀게 텔러 키티 클리퍼즈 텔러야 이번엔 진짜 행운일 거야 넌을 만난 게 행운이야 이 중엔 뭐가 나오면 좋았어라? 다 예쁘고 좋은데 나는 나는 이 중에 레몬 나와있으면 좋겠어 귀엽잖아 노랑색 이번엔 그게 꼭 나올 거야 맞아 너 오늘 온 완전 좋으니까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노랑색 레몬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노랑색 레몬이 너랑색 레몬이 나왔다 그럴 줄 알았어 와 정말 잘 됐다 소라야 너무 좋아 나도 원하는 걸 뽑았어 정말 잘 됐다 소라 자 오늘도 신나게 플리퍼즈 거래하고 원하는 거 뽑기 대성 레몬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지저귀는 새Noel